내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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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뭐예요 방송하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은 보통 이런 자리가 없는데 오늘 아주 스페셜 초대석입니다 이정록 시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록입니다 네 거기 그냥 앉으시니까요 잘 나와요 지금 보니까 어디 앉으면 멋있게 나오냐고 그러셨어 보이는 라디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라디오를 바깥에서는 봤는데 네네 아 출연하시기는? 라디오 출연이 뭐 많이 안 하시네요 EBS SBS 옛날에 책을 읽읍시다 최영화 그때 한번 그때 한번 오셨어요 대기 천안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2002년에 올라왔어요 아 거의 아니시면 뭐 그렇죠 39살까지는 홍성에서 살다가 홍성 직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천안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그런 정년퇴임을 하신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좀 많이 4.5년 정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봉직기간이 얼마나 돼요? 37년 했습니다 37년이요? 네 많이 했어요 끝까지 했으면 41년 넘을 뿐 했어요 국내 1위 할 뿐 했습니다 제가 6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좀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2년 빨리 했죠 20 아 그러셨구나 네 학령을 낮추자는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어요 저도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아이들이 또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학령을 낮춰도 될 만한데 그래서 이종록 선생님도 뭐 그래갖고 막 늦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 좀 일찍 했죠 아니요 아니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평상시 그래요 조기교육은 태평양 조기한테 맡기고 우리는 제대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책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또 맞춰서 그건 그렇죠 체육도 음악도 지금 그게 일이네 다시 다 해야죠 그냥 학교만 일찍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럼 뭐 일찍 보내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공부해요 거기다가 아이들 조금 더 놀게 하고 그런 게 낫지 그럼 선생님 아예 좀 더 늦게 보내자 저는 공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나중에 때 되면 다들 그렇게 또 공부해요 대학원도 가고 또 요즘에 맞아요 요새 요즘에 별거 별거 다 공부하잖아요 요새는요 그리고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는 전과라는 게 굉장한 결심이잖아요 요새는 그게 경계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하다가 아주 4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딱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무슨 과 과 그런데 변화가 아주 무쌍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담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죠 네 이게 전진영님 의자의 시인 이종록 와 보고 싶어요 아까 빈 의자에 앉으신 건가요 지금 의자에 앉았죠 네 앉았습니다 설까요? 설까요?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안 켜신 분이시죠 앉으셔서 제가 중계방송을 해드릴 걸 지금 입장하십니다 뭐 해야 되는데 7406님 창원 아저씨랑 이정록 시인님 닮았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 켜고 보는데 프로필 사진보다 더 날씬하시고 패션 감각이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봄이라 조금 좀 훤하게 아니 손님 오신다는 걸 아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에서 입고 계셨던 대로 입으시고 저는 손님이니까 이렇게 외출복을 입고 오고 누가 봐도 집주인이시네요 아 진짜 그냥 잔반떼기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편하네요 손님 맞는 태도가 이게 아니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셨죠 아니요 오늘은요 저기 또 바로 어디 가야 돼서 차를 끌고 왔습니다 우상민이요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셨던 이정록 선생님 멋진 주례사로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던 선생님 지금 우리 두 아들에게 멋진 시인 할아버지 선생님 응원합니다 홍성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제자 우상민입니다 상미 안녕 고맙습니다 제가 주례 섰는데 딱 한 번 우리 친구 주례를 섰습니다 그 뒤로는 하지 않기로 신부가 너무 예뻐서 안 되겠어요 우상민 그러면 저기 홍성에서 근무하실 때 제자가 애들 엄마가 됐어요 미국에서 우리 손선영 또 손선영 풋풋했던 여고 시절 담임선생님으로 만나 저의 힘든 학창 시절에 큰 위로를 주셨던 저의 영원한 선생님 캡틴이시군요 이정록 시인의 보이는 라디오 출연 소식에 멀리 미국에서 고릴라 부랴부랴 설치하고 두근두근 기대 손선영도 잘 하시고 그렇죠 아주 미소가 아주 예뻤죠 어머나 얼굴이 훤히 보입니다 그거는 기억력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남는 거 그런데 여고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름이 비슷해서도 어렵지만 누구는 외우고 누구는 안 외우면 큰일 나니까 미워합니다 그렇죠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안 나오면 오늘부터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다 모르는 것으로 그런데 속으로는 압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20대 30대 때 저도 그때는 조금 얼굴이 괜찮았거든요 우리 청완선생 정도는 됐는데 지금이 어때서요? 지금은 이제 고향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 돌집에 가서 이쁘다 소리 안 나오면 아주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쁘다 잘생겼다 보다 장군감이다 이런 게 훨씬 덕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쁜 거요 이뻐서 뭐예요 장군이 낫고 네 야씨 훌륭한 씨름선수가 되겠다 그게 낫겠죠 맞아요 영원한 스승님 하니까 이제 그 시인의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영화 얘기예요 1671님 저도 홍성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천안에서 근무 같이 들어오셨네 그러시군요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얘기했군요 네 이은영님 그림책 달팽이 학교 정말 좋아합니다 책은 워낙 많이 내셨으니까 이게 몇 권이에요 도대체 한 30권 30권이요? 조금 넘으려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요 책도 책이고 와 수상경력은 이건 또 뭐야 이거 다 읽어드리면 아니요 아시 마세요 왜냐하면 구성 작가님 이렇게 쓰시기 편하게 제가 그냥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보통 이제 가수도 출연하면 이거 이제 한 장 이렇게 주거든요 나승현 작가가 이제 한 장 정도 이렇게 해요 이정록 선생님은 무려 석 장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종이 낭비를 했습니다 이게 나무의 마음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나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안에 이 그림이 참 멋지네요 박은정 화가님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셔서 저하고 어떻게 첫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판화로 이게 판화거든요 이게 다 판화예요? 네 그래서 아마 공을 많이 들인 좋은 선물을 받았죠 제가 나무의 마음 야 근데 노래를 뭘 틀을까 저희가 하다가 꿈설 중창단의 나무의 마음 이게 동명이에요? 아니면 여기 그 이 책 제일 뒤에 그림이 그림책이 끝나고 이제 뒷페이지에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 그림책이 쭉 이제 그림책을 그림과 글을 읽고 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거 아니에요? 글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시를 읽으면 그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림책의 뒤에 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 레마라고 하는 작곡가가 보자마자 시 속에 곡이 들어있다 그리고 30분 만에 그 곡을 보내오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꿈설 중창단 또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송세라 선생님이 지도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라간 지 이틀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구성 작가님께 보여드렸는데 여기하고 지금 딱 맞는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상에 여기서 처음 소개하는 영광을 갖게 됐네요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이게 아 와 그럼 여기 박은정 작가에다 꿈설 중창단에다 어우 이정록 시인님의 사단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자 노래 들어보시죠 예 나무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시네요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주위에 의자가 많으시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딱 했는데 성악설? 네 성악설 짧은 시가 있어요 네 그거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놓쳐갖고 이따 뭐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김미희님 학교 간 저희 장아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늘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요즘 공부는 너무 싫고 매일매일 놀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어떤 짱구가 요즘에 엄마 아빠 말 너무 안 듣는데 그 굉장히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와서 아빠가 이렇게 얼핏 봤는데 요즘에 나의 고민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고민 밑에 뭐냐면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안 듣는다가 고민이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거기다 이제 댓글에다가 요새는 그렇게 교육시키나 봐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선생님이 이제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다 막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하는데 그 댓글이 진짜 진지해요 동시를 쓰니까 아이들 마음을 늘 들여다보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선생님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니야 하고 반대로 나아갈 때 그때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장판이 열려서 넓어질 때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 말할 때 벌써 얘는 성장의 준비를 멈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어른한테 버릇 없이 한다는 거 하고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왔느냐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래서 그가 왜 아닌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럼 아이들이 확실히 성장하는 게 보여요 나무처럼 나무는 안에 나이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막 커져 있잖아요 우둠지도 쑥 올라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아니야 그러면서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글쎄 뭐 어른들은 뭐 맨날 하지 말라고나 했지 뭐 언제 하려는 적이 있어요 김수정님 그림책 너무 매력있죠 요즘 그림책 읽는 어른들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나무의 마음 궁금하네요 조은혜님 이정록 시인님 책 중에 나무고아라는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공사하면 그냥 짤리는 오래된 나무들 작은 새 나무 구루를 보면 씁쓸하더라고요 나무도 고통을 느낀다던데 나무에게 미안해집니다 그 성악설이 그러니까 동시도 쓰고 그냥 시집도 발표하고 하시네요 네 시집이 훨씬 많습니다 본래 시인이 시를 쓰죠 성악설인데 이게 재밌어요 연통 속에 거머쥐수록 세상은 따뜻해진다 속이 탄다는 말 젖은 목장갑도 희고 둥글게 마른다 날로 있던 시절이 그려집니다 이게 세상 걱정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더 둥글게 따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죠 연탄도 보면 연통 속이 막 까맣한 얘기는 벌써 밑에서 따뜻한 열을 추위를 몰아냈다는 일이고 노동한 사람들 막 거 위에다가 목장갑 빨아서 이렇게 말리죠 그러면 거 위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말죠 마르죠 도시락도 올려놓고 영화 9살 인생 중에서 서태화의 9살 창가를 띄워드리고 4부에도 계속 모시고 있겠습니다 진달래꽃이라는 노래였는데 박경하 국악 퓨전그룹 풍류가 노래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선생님 시예요? 진달래꽃이 이건 그럴 때가 있다라는 좀 전에 성악설 나온 그 시집 그곳에 있는 시인데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보니까 지하철 스크린 투어에도 많이 이 시가 있어서 9살은 힘들다만이 아니라 힘든 어른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짧은 시인데 이렇게 유태환이라는 작곡가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좋은 선물을 받아서 제가 뿌듯하죠 근데 아까 9살은 힘들다 그게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집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뭐지 이렇게 출판에도 갔고 강연도 좀 하고 강연도 가고 이거 9살은 힘들다 이제 동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그 안에요 쥐눈이콩이라고 시가 있는데 너무 웃기 쥐눈이콩이 생쥐를 만났다 생쥐야 눈에 콩을 심다니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쥐눈이콩아 너는 더 신기하다 눈에서 싹이 자르다니 진짜 시인은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콩이 됐다가 쥐가 됐다가 어린아이들은 사물하고 잘 대화를 하잖아요 나무젓갈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면 이 정도 시인은 어릴 때 어디서 어느 학교를 다녔길래 이런 멋진 시인이 됐어요 멋진 시인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충남 홍성에 홍동면 홍성? 충남 홍성 만에도 태어나시고 김좌진 최영 이런 분들이 태어나신 아주 충전의 고향인 아주 장사익 선생님 장사익씨요? 김영동 네 이응노 화가 김영동? 그가 갔는 역가? 네 그분께서도 5학년 때까지 광천 덕명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홍성에 읍이 두 개 있거든요 아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서 동네에서 자라서 거기 학교에 교편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거기 나오고 대학은 공주사범대학을 나오고 발령도 그곳으로 가서 충청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창피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게 5일 정도만 닷새 그럼 오늘 아침 창에 이렇게 오시는 거는 진짜 일기 쓰셔야 되겠네요 뭐 이제 저의 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외출이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앙방송이어서 제가 오늘 사투리를 안 쓰고 있어요 아이고 안 쓰셔도 돼요 입이 정말 불편합니다 서울말 하려니까 아 편하게 하세요 다 됩니다 신성민님 저도 작년까지 교직에 있었는데 이정록 선생님 의자가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또 5741님 사촌동생이 교사인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주 2회씩 탈춤 추러 간대요 누가 봐도 참한 교수 같은 동생이 덩신덩실 탈춤 추는 거 생각하니 웃기기도 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가 안쓰럽기도 하고 이정록 선생님께서 교사분들께 조언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아 그 이제 저는 마음을 이게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유료 관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무대에서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좀 자신이 하는 교육활동을 좀 즐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아주 이질적인 거 있잖아요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지금 정말 잘하시는데 이렇게 탈춤도 추고 노래교실도 가고 또 뭐 운동 자전거를 탄다거나 축구 조기 축구회를 한다거나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육체적으로 좀 푸는 그런 부분 오로지 술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선생님들 약 좀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 건 옛날에 소문이 그렇군요 네? 아 그 안지는 아니고요 아 이 정도 선생님 아니야? 하세요? 네? 조금요? 조금 하세요? 기대됩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환자를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는데 막 1년 동안 치료해야 되고 막 이러대요 그러면 환자가요 막 선생님 미워 죽게 막 그렇게 막 미워 죽는데요 진짜 그런 환자도 있대요 그럼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도 가장 많이 상담받으러 간대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동일화가 되잖아요 제자하고 그래서 그 아픔이 그대로 내 아픔이 되니까 오 네 선생님 동일화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여기 이거 그럴 때가 있다? 와 이거 시집 이거 보물이네 여기 꼬마 선생님의 진짜 동일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조금 긴데 야 이걸 어떻게 줄여서 읽지 줄이지 마세요 좀 빨리 읽으시면 돼 제가 가뜩이나 느려갖고요 이거 진짜 아니 저분은 잘 맞습니다 충청도에 오시면 아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좀 느려도 아니 빠르게는 안 되고 아니 근데 이게 동일화라는 게 야 이런 거구나 보세요 초록 초등학교가 나오네 꼬마 선생님 바닷가에 있는 초록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전교생과 병설 유치원 어린이와 조리원과 선생님들까지 17명이 모였습니다 답해봐야 도서실에서 동시도 읽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떠돌이 개가 들어오고 수탁 울음소리도 막장 묻혔습니다 첫눈이 무장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문 뒤로 아이가 숨는 게 보였습니다 고등처럼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조개 캐러나갈 할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꼭 쥐고 있던 토막연필을 내게 주었습니다 무지갯빛 지우개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막막함과 슬픔이 물어뜯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느라 그랬겠지요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새것이에요 고맙다 나에게 주는 거니 이걸로 재미난 글 써주세요 눈보라 속에서 아이가 하나뿐인 가족인 하나뿐인 가족이 한방론을 쥐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톨인 늙은 개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아 질러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잘 쓰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갓등단한 어린 작가가 되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고드름처럼 울었습니다 애가 쓰다만 이제 몽당연필하고 지우개 선물로 주고 가는데 진짜 아이들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뭐든지 쓸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톱 여물, 여물손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짐승이 먹는 우이가 4개인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잖아요 대새김질 얘는 손톱을 대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 아이 중에 적어도 4, 5명은 그렇게 여물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담임을 맡고 보면 이게 손검사를 하잖아요 아까 정신과 말씀하셨는데 가면 제일 먼저 손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손목을 그은 게 있는가 손톱은 얼마나 뜯었는지 막 이런 걸 보내라고 그리고 손이 얼마나 떨리면 얼마나 영양분이 모자란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손을 내미는 순간 다 알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손 내밀으라면 떼검사였는데 떼검사인 줄 알고 내밀죠 그거를 정신감정하는 줄 알았나요 선생님은 손을 보면 애를 다 보는군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물어뜯고 책 종이를 찢고 지우개 구멍 뚫고 책상을 칼로 긋고 이런 그런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어차피 저는 교육은 편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랑을 줘야 할 그런 친구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뭐 교육이야말로 내리사랑이네 그냥 저는 많이 모자랐지만 저는요 아까 뭐 이렇게 책상에다가 칼 뭐 하니까 제가 뜨끔했어요 옛날에 이제 짝꿍이랑 앉으면 꼭 이게 넘어오잖아요 둘이 앉으면 그럼 여기다 긍고 놓고 이게 넘어오면 지우개 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렇게 그렇게들 많이 했죠 뭐 야 2634님 안녕하세요 저도 홍성 광천이에요 멋있으셔요 정경민님 사투리 자제하는 모습이 너무 구여우세요 오늘 입덕합니다 이정록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까 제가 미리 좀 알고 만나면 더 좋잖아요 야 저는 여물손톱이라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물손톱이 있구나 여물손톱 이야 한경환이 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보라 마치면 바로 결제하렵니다 오리왕자요 감사합니다 오리왕자 지금 여기 화면에다 띄워놨는데 야 이 오리왕자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읽으면서요 대뜸 저는 그 첫 솥분 가던 때가 생각이 나요 와 내 뒤에 누구 없나 내 앞에 있는 애만 죽어라고 쫓아가는데 뭐 전봇대 돌아서 담배가게 지나서 거기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터 모르는 길로 가니까 집에 가래도 못 가겠고 야 9991님 그림책 오리왕자 찾아봤는데요 막내 오리 말이 쏙 들어오네요 내가 왜 맨 뒤에 있게 그건 내가 가장 용감하거든 아이들은 엄마와 조금만 떨어져도 앞으로 뛰어오거나 엄마하고 울거나 하는데 막내 오리에게는 앞에 엄마가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알려주고 용기를 주는 책 같아요 책 뒤에는 영어도 있어서 일석삼조로 책을 읽어줄 수 있겠어요 아 이게 또 영어도 있어요? 안선재 수사님께서 있는데 이거 뒤에는 영어? 바우솔에서 나오는 시그림책은 다 이렇게 안선재 수사님께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영어로 해놓았습니다 이야 이 유정님 교육원 편해시라는 말씀에 가슴이 찡합니다 고윤동님 저도 오리왕자 이 시간 끝난 거 바로 결제 들어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진짜 고맙습니다 아우 이건 어떤 선생님이 영역을 해 주셨다고? 안선재 수사님 안선재님이요? 아 첫 글이 비하인드 마르덕 엄마 오리 뒤에 네 아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 멋집니다 근데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서 막 없다가 앞에 엄마 있어? 엄마 있어? 막 되잖아요 막내 오리가 제가 이제 삼남이녀인데 우리 집 막내 얘기를 안 썼다고 막내가 그래 막내 동생이 이번 책 나오고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 써줬다고 근데 내용이 아주 용기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 선생님 오늘 또 선물을 가져오셨네요 아 이거 그냥 그냥 오셔도 되지요 근데 뭐 야 마음의 나무 오리왕자 아홉 살은 힘들다 아 나무의 마음입니다 나무의 마음 그리고 오리왕자 아홉 살은 힘들다 이거 다섯 권씩 아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점 확인을요 저희 아침장 선고표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와 자 이종록 시인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은 편해다 아 사랑을 퍼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와 정말 오늘 손톱 여물 자아에 관직하고 먼 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미경님 이종록 작가님 작품들을 보니 얼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마음의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집과 에세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침 창에서 좋은 분 만나 뵙게 돼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서관 다녀와야겠습니다 네 다녀오시고요 오늘 끝곡 정영춘님 청하신 제니퍼러시의 파워 오브 러브 띄워드립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